회차가 거듭될수록 구민들의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강서지식비타민 강좌가 오는 9월 8일 강서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됩니다. 이번 제166회 강서지식비타민 강좌에는 해독주스 창시자로 알려진 서재걸 통합의학 박사가 강사로 나와 명절 스트레스 당신의 몸은 안녕하십니까?를 주제로 강의를 펼칠 예정입니다. 서재걸 박사는 이번 강의에서 뇌와 모든 장기가 연결되어 있는 소중한 등의 비밀을 알려주며 면역력이 살아나는 방법과 식습관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강의가 명절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속 시원한 처방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는 8일부터 시작되는 강좌는 17일까지 강서구청 유튜브 채널에서 사전신청 없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강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교육지원과로 문의하면 됩니다.